어휴 씨. 야. 기회가 왜 이렇게. 해진이 형. 나 하고 있잖아. 잠깐만. 잠깐만. 알았어. 어.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야. 야. 야 됐어 됐어. 아. 엄청나구나 엄청나. 아이고. 아이고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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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못하니까. 존나 너무 많아. 우리 팀 누가 하나만. 2대1입니다, 2대1이에요. 그러니까. 2대1이에요. 이 정도일지 몰랐네. 돼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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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형! 형, 형! 형, 형! 아이 너무 그려워. 잠깐만. 됐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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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여길 때릴 것 같아. 아 미쳤어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때릴 것인지 어떻게 해요. 진짜 나 땀나는 것 같아. 우리 또 한 번 더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받아야 할 것 같아. 첫 번째. 안녕하세요. 여보. 여보. 이런날 안해서나 밖에서나. 뭐라, 뭐라, 대학 다 지르고. 딸이. 다. 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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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출을 모시고 왔습니다. 요즘 배추값이 음값이다. 아 뭐야. 아이고 형이. 아이고 형이. 아이고 형이. 아이고 배추 갖고 오셨어요 형님? 아이고 저도 배추를. 싹 다듬어 갖고 오셨네 또. 예 형이. 아이고. 이런 데서 저런 거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이렇게 해오잖아요. 배춧값이 비싸요. 근데 자기 안 바꿀 거예요. 저희도 안 바꿀 거예요.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. 아 갑자기. 우리가 원래 잘생겼지만 진짜 잘생겼보여. 지금 혜진이 형 비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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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네 형이지만. 재석씨 듣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. 재석씨 듣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. 아니요. 본인은 아니고. 혜진이 형 그러지 마. 죄송해요. 한 번 더 드립니다. 아래의 의미가 담긴 우리말은 무엇일까요.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.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.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. 대수롭지 않게 여겨. 대수롭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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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.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. 이무새 선생님의 불가복을. 내가 뽑아줄게. 기아홉트 뽑아주셨어. 기대라. 오빠 뭐 기역 비읍 이런거 하면 안 돼요? 비읍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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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잖아. 눈을 깨울던 돌. 바라보며. 바라보며. 슬픽 넣는 생각이나. 소리쳐. 부르지만. 저 대단 없는 돌. 난 불깃하는데. 뭐야. 깎여도 90점 넘어. 맞죠? 들을 수가 있나? 들린 점수는 마이너스 9점입니다. 예? 마이너스 9점입니다. 날 알 수가 없지. 길이 없이. 길을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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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힘 안 했어 갇힘. 갇힘. 응. center. Ain't over. Yeah you're crazy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이렇게 불러도 100점 나왔어. hello. 지났urar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100점 나왔어. anything is.............. 그럼 ㄱ 저희. ㄱ 그리고. 돌고 돌고 돌고. ㄷ이랑 ㄱ만 안 뽑으면 돼요. 그렇지. 시작할까요? ㄷ. 뭐야 ㄷ이면 누가 난다. ㄷ ㄱ만. ㄷ ㄷ ㄷ ㄷ. ㄷ ㄷ ㄷ. ㄷ, ㄷ ㄷ. ㄷ ㄷ. ㄷㄷ ד McG zeroseta. ㄷㄷ. 움직이고 사말고 날고 움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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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진짜 움직이고 바깥이 움직이고 나 이거 좀 봐 나 이거 약간 왜 몰라 다시 다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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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같이 해요 춤을 추듯 돌고 끝 와 몇 점 몇 점 95점 몇 점 우리가 3점 92점 네 네 예 예 네 아니 근데 나도 95점 보통 98점 맞았는데 웬일인가 싶어서 왜 95점 와 진짜 한조 한조 우리 남자들만이에요? 잠깐만 요리가 지어내면서 와야돼 이야 뭐야 이게 뭐야 나쿠 형은 대중이야 5등부터 8등 5등부터 8등 5등부터 8등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오늘 진짜로 이제 하늘에서 복을 내리셔야 여기 지원이 나 이런건 아닐거 같지 아 진짜 그럴 줄 알고 팀원 교체를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구요 배고프실텐데 식사를 하실거거든요 밥을 먹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밑에가 차려져 있습니다 동준님들 오시죠 동준님들 동준님들 오 오 뭐야 오 오 부패네 부패 오 우리 일단 통인도로 가야지 통인시장 아니 왜냐면 저기 혜진이 형 집하고 통인동하고 가까우니까 그쪽도 잘하시니까 또 응 뭐 그냥 어느정으로 응 뭐 그냥 어느정으로 형 지금 형 톤 지금 형 느끼셨죠 어 형 형이 딱 많이 하는 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대모사 할 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가만있어보자 지금 지금 하신거에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정말로 저러나 형이 좀 그런 생각 있었거든 아 그랬어요?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네 네 네 형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돌 이름이 아냐아냐 여기 이름표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형은 워낙 또 기사같은 거 많이 다는 모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근데 나 연습생때도 형 연습생 형 잠깐만 형 연습생을 했다고? 아니 아니 아 연기 연습할 때 와 속으로 에? 뭐든지 연습하면 연습생 아니에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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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우리가 워낙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아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나 지금 혜진이 형 연습생이 좋아 뭐해 아 아냐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 더듬! 말 더듬 그거 뭐야? 이름표 다 올 거예요? 글을 뜯으시면 원하는 자음 하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름표를 뜯으실 경우 만나야 되겠다 저 시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다 끝나고?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? 미션 끝났대 아무나 해요 아무나 그냥 오빠 가서 그냥 그런 거 근데 저쪽도 우리 뜯을 수 있어 그냥 이름표로 뜯으면 되는 거예요? 저쪽도 없어요 어디가 했어?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아 뭐야 다 이리로 왔네 성공했어요? 끝났죠 이거 닭강정 드셔보실래요?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요? 네 드셔보실래요? 어디 있어? 안 언제 왔어? 끝났어? 저희 끝났어요 그럼 뭐 뭐 아니요? 뭐 안 봤어요? 뭐 안 봤어요? 뭐 안 봤어요? 아니요? 뭐 안 봤어요? 뭐 안 봤어요? 지금 다 끝났어요 다 없으시겠네 아니 어디서 오늘 뭐 호식이 있는 거야? 왜? 오빠 이거 안 드세요? 응 야팡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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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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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뭐야 아니 뭐야 저 말저더 찬스는 상대편에 1인포를 들으면 원하는 자음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어쩐지 갑자기 오수수를 매기고 무슨 박병조가 아 너무 많이 됐지 진짜 거의 2개 남았어요 빨리 하겠다고 빨리 하겠다고 우리가 빨리 해야지 그 포도가 그 포도 아니에요? 야 이거 뭐야?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야 사그랑이 뚝별 씨 풋낫이 뭐야 풋낫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일 것 같아 그렇지 야 뚝별은 나야 야 뚝별은 나야 메뚜기 메뚜기 스타 사그랑이? 사그랑이는 방송에도 해도 되는 말이에요? 사그랑이가 사그랑이? 사그랑이가 겨드랑이 사탈 겨드랑이 사그랑이는 사탈 뚝별 씨 우리 풋나신데 그렇지